그 시대에 여자들 치마만 입고 이렇게 벗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. 방 안에서 입는 거를 찍는데 이렇게 위에를 벗고서 막 리허설을 했어요. 그러니까는 감독님이 날 이렇게 보시더니 수연아 그랬어요. 네 감독님 했더니 입어라 이러시는 거예요. 아니 여기서는 방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방안에 얘를 가둬 놓는 거니까 답답한 걸 표현해야 되거든요. 야하려고 벗는 게 아니라 혼자서 아니 감독님 괜찮아요 벗을래요 했더니 아니 너무 떡대가 쳐서 보여요. 그러니까 못살고 못먹고 굶주리고 이렇게 막 견열프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안경님이 너무 건강해 보이니까 안경님이 입어라. 근데 이제 그 당시에